그래서 동원회 임원분들 앞으로 나서 인사 한번 다시 하고 거래하도록 합시다. 네, 안녕하십니까요. 저는 구미의 김진입니다. 상주에서 번식에서 일관사회도 넘어가려고 준비하고 있고 비욕도 좀 공부 열심히 해보고 싶어가지고 네, 동계가 가입했는데 또 부회장 지책을 막 해주셔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경북 경주에서 일관사회도 가고 있는 최준호라고 합니다. 저는 경북 경산에서 일관사회도 가고 있는 박재효라고 합니다. 초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안동에서 일관사회도 소원을 키우고 있는 진한입니다. 이번에 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어떤 우리 세미나를 준비하고 1년치 교육 저희 일정을 잡으면서 우리 양신철 본부장님, 그렇게 해서 우리 오동열 팀장님, 동호회 임원님들 여러분들이 귀찮게 많이 불렀습니다. 불러갖고 진짜 이 어려운 시기에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의견을 수려했어 어렵게 우리 김재명 박사를 한 달 전에 전화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김 박사님 주로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제대로 익히가서 농장에서 익히가 나가야 소비자들이 안 떠나야 우리 고기가 팔릴 거 아닙니까? 오늘 김 박사님 못 신는 이유도 제대로 알고 소를 키우고 우리가 소비자들을 외면한 소를 키워갈 수라도 도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듭니다. 아, 이 소가 내가 제대로 크고 있는지 책자에 잘 보시면 이런 체형을 만들어줘야 되는지 왜 그렇게 커야 정상적으로 가는지를 제대로 알 수 있겠느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 중개사들이 좋아하는 소 그리고 단가가 제일 많이 나오는 소 그걸 어떻게 우리가 키워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겠느냐 소위 말해서 평가하는, 등급 평가하는 평가사들도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중개사들도 제 생각에는 한 번쯤 이렇게 모시고 와서 어떤 소들이 등급을 잘라주면서 소비자들이 염맨 안 받고 맛이 좋으냐 그것도 우리가 좀 한 번쯤은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 여기 회원들 중에 능력평가대회라든지 추산물품질평가원에서 하는 평가하는 데에서 제대로 우리가 상위권에 갈 수 있는 그게 안 되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제 나름대로는 회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합니다. 오늘 하여튼 좋은 교육 잘 받고 칼같은 질문을 좀 많이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김박사님 입장에 난처할 정도로 수준이 높아져야 됩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전윤 박사님 우리 대표이사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강연해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전현이고요. 저를 아시는 분들도 많이 오셨네요. 아시는 분들도 많이 오셨네요. 아시는 분들도 많고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우를 잘 키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소라는 동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소 사진을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소 사진을 많이 보여드릴 거에요. 또 이제 오후 시간에는 이제 비옥 생리 비옥 생리가 뭐냐면 이제 소가 어떻게 성당하냐 소라는 동물이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제가 강의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한우의 그 거세 비옥의 역사가 지금 여러분 몇 년 정도 계신지 아신가요? 예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인 다음 거세 비옥이라는 예 것을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가 자 어때요? 생각보다 역사가 짧죠? 예 짧습니다. 예 짧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종교역 같은데 노동역 같은데 또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많은 발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 뭔가 좀 우리가 정확하게 소화는 동물을 이해를 못하고 키우는 부분이 또 많아요. 예 그거는 제가 저는 빅데이터 전문가 거든요. 빅데이터로 보면 너무나 명쾌하게 소화는 우리가 지금 뭔가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특히 일본의 연사별 데이터 또 우리나라의 연사별 데이터를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소를 잘 이해 못하고 키우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소사진만 추우장상 보여드릴텐데 소사진만 봐도 여러분들이 뭔가 아 좀 잘못하고 있고 라는 사실을 아마 연사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파우와 한우는 어떻게 다르게 살았까를 이렇게 크게 보여드렸습니다. 전국을 이렇게 해놨다는 얘기는 다르게 살았니까 이렇게 지금 파우 사진을 제가 많이 보여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보는 파우는 일본에서 소를 최고 잘 키우는 한우 극강의 고수들이 키운 파우 사진을 많이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한우 사진을 많이 보여드리는데 한우 대한민국에서 서쪽을 키운 고수들의 한우 그리고 여러분처럼 잘 키우시는 분들의 한우로 섞어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소모양을 바꾸시면 여러분이 아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존에 갖고 있던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기대하는 소의 모양 그거를 싹 비우고 오늘은 제가 보여드린 소의 모양으로 각인을 시켜 가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2017년도에 일본에 센타의 포로 공진에 가서 지고 오셨습니다. 그럼 다 아무사죠. 그죠. 지금부터 손을 보실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통 손을 보실 때 기준을 무엇으로 볼까요. BCS 라는 개념을 쓰죠. BCS 신체축실도 지수라고 하나요. BCS 라는 개념으로 보셨을 거에요. 저는 BCS 기준으로 손을 보지 않습니다. 손을 닦았을 때 근육이 많으냐 지방이 많으냐 그렇게 나눠서 볼까요. 첫번째, 근육이 많으냐, 지방이 많으냐 자, 이 관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비만인 사람이 건강할까요? 근육질인 사람이 건강할까요? 자, 누가 더 건강할까요? 근육질의 사람이 더 건강할까요? 자, 소도 근육질의 소가 건강할까요? 지방근육질의 소가 건강할까요? 근육질의 소가 건강할까요? 근데 소는 근육질의 소가 사실 잘 안나오죠 예, 사람은 나오죠 일부러 만드니까요 예, 자, 그렇지만 우리가 소도 예, 일본소를 보시면 근육질의 소가 상당히 많다는 거를 느끼실 거예요 자, 일본소는 근육질의 소가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근육질의 소가 없어요 자, 뭐가 다를까요?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상황이 사이파드입니다 자, 소가 다를까요? 사이파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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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가 다를까요? 먹이는? 밥 예, 어떤 소의 체험을 봤을 때 모양이 다른 것은 그 유전자의 차이도 있겠지만 영양과 사양 그리고 아까 성원님 말씀하신 환경 환경 이런 것들이 다 영양을 줍니다 제가 좀 웃기는 질문을 할까요? 여러분들 번식물을 다 칸칸이 가둬서 키우는 분이 많았죠? 네 자, 대한민국 어느 강사가 어느 교수님이 번식물을 칸칸이 가둬서 키우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없었죠? 네 칸칸이 가둬 키우라고 배운 적 없죠? 네 근데 왜 여러분들은 칸칸이 가둬서 키워요? 네 관리하기 편하고 네 관리하기 편하고 내가 네 그냥 별 네 생각없이 그냥 한 거예요 자, 근데 그것이 과연 엄마소한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냐 네 그런 고민 소리를 보실 때 근육이 많으냐 지방이 많으냐 요 관점으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자, 요소를 한번 볼까요? 요소 어떻습니까? 근육이 많은 것 같습니까? 지방이 많은 것 같습니까? 근육이 많은 것 같아요? 무슨 근거로요? 미침이 네, 일단 미침이 없다 네, 일단 미침이 없다 등수가 있다 등수가 있다 네, 네 그래서 역시 괜찮아요 자, 사람이 근육량이 최고 많은 사람으로 따지면 근육량이 최고 많은 부위가 어디인지 아세요? 허벅지 그래서 실제로 인체에 내에 서 있는 근육에서 산소를 최고 많이 소비하는 여기 허벅지 허벅지 소가 마찬가지입니다 요 부위가 대표적으로 근육이 많은 부위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암소를 볼 때는 근육이 많으냐 저구냐를 판단할 때 어떻게 보느냐 여기 허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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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와 근육과 지방을 노려서 새끼를 만들어요. 그래서 새끼 낳자마자 그 다음날 보면 엄마 손을 보면 아이고 깜 말랐는데 왜 이렇게 말랐어?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죠? 자 왜 그럴까요? 엄마 손은 이미 임신 말기 때부터 자기 몸을 노려서 새끼한테 죽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송아지와 엄마는 밥을 서로 뺏고 뺏는 사이에요. 새끼를 낳고 나서도 마찬가지에요. 엄마는 새끼를 주려고 뭘 만들어요? 젖을 만들죠. 그 젖을 만들 때 마찬가지 어떻게 만들까요? 먹은 밥으로만 젖을 만들까요? 먹은 밥으로도 만들고 또 마찬가지 자기 몸을 녹여서 그 젖을 만들어요. 그래서 송아지가 무릎무릎 잘 자라면 그 엄마는 어때요? 급격하게 만나가요. 송아지가 자랑 크면 어때요? 그 엄마는 살이 잘 안빠서요. 자 그게 신의 승리입니다. 자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는게 중요해요. 특히 영양에서 엄마와 송아지는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요. 그래서 우리가 적절하게 그 균형을 맞춰주는게 복식이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사약관리라고 하는 겁니다. 실천으로 보면 약간 이쪽으로 있어요. 그죠? 그래도 근육이 조금은 있는 편이고 전체적으로 봤을때 지방이 좀 많은 기미가 있나요? 지방이 많다는 기분은 반드시죠? 그죠? 그래서 뭐 공간공간한데 그래도 지방은 좀 적은 편이고 그래도 근육은 좀 많은 그런 수업이 있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요선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가 봤어요. 그죠? 요선이 조금 더 아까보다는 직선이 가깝죠. 그죠? 근육은 아까 앞에 엄마 송아보다는 약간 적으면서 지방은 아까 송아보다 어때요? 약간 더 많은 기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송아보수요. 자 요선은 어떻습니까? 네. 전체적인 모양은 약간 앞에 두 송아보다는 약간 더 통통한 느낌이죠. 그러면서 여기 손은 거의 직선이 가깝고 자 여기서 네. 자 요게 14개월짜리 처녀솝입니다. 14개월짜리 처녀솝. 초정구 전의 소입니다. 자 요소의 특징이 여러분 눈에 띄는 게 있나요? 딱 소로 보시고 느끼는 점 특이한 점 다리가 길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다리가 길다는 게 느껴지시죠? 네. 네. 예. 요때 이 소를 보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이 소를 보고 이때 요 운동장에 있는 소들을 보고 제가 기존에 공포하던 번식구 머릿속에 있는 건 제가 쓰레기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왜 보냈냐? 요 이제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입가리를 이렇게 잡고 서로하고 같이 입장을 내어 이렇게 입장을 하는데 요새 요 흉수부위 있잖아요. 요 흉수부위가 옆으로 이렇게 찰랑찰랑 찰랑 깃발 흔들리듯이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흉수부위가 자 여러분들 집에 14개월짜리 처녀소가 이 흉수부위가 이렇게 찰랑찰랑 흔들리는 소가 오늘 집에 가서 한 마리로 들리죠. 보세요. 제가 이때 일본에 갔다 오고 지금 벌써 6년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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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 그렇게 똑같이 생긴 소는 한 마리도 못 봤어요. 똑같이 생긴 한 마리로 비슷한 소 3마리를 봤어요. 예 비슷한 소는 어떻게 생겼냐 제가 그 축소분께 말씀드렸는데 제가 고흥에 가서 한 마리를 보고 고령에 가서 한 마리를 보고 고흥에 가서 한 마리를 보고 고흥에 가서 한 마리를 봤어요. 자 사슴맞치 생긴 소 사슴맞치 생겼던 얘기는 어디에요? 어때요? 소 마지막 다리가 길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생긴게 소가 정상적으로 수리대로 자란 모양이 아닐까? 자 그때 우리가 키우던 밀소 모양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둬놓고 키우는 소의 엄마소의 모양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살펴볼게요. 그때 소의 모양과 지금 소의 모양 체형이 같은가 단가 네 어떤 집에 가보면 엄마소가 전부 길이가 작고 높이가 낮고 동글동글하게 생긴 엄마소가 많은 집이 있어요. 또 어떤 집에 가보면 엄마소 모양이 예 높고 길고 늘씬 늘씬한 집에 엄마소가 많은 집이 있어요. 자 그 집 두 집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소라는 동물은 똑같죠? 뭐가 다를까요? 영향과 사양과 환경이 다를거죠. 자 똑같은 소를 키우는데 모양이 전혀 달라요. 뭐에 따라서 주위에 따라서 자 전부 이렇게 생겼어요. 자 특징이 후구가 전구보다 딱 봐도 많이 높게 살았죠? 자 후구가 전구보다 반드시 높게 살아야 됩니다. 언제까지는 고등학 세계를 하십니다. 자 후구하고 전구가 같아졌다는 의미는 뼈의 성장이 멎었다는 의미에요. 자 자라는 소와 다큰소의 차이 전구높이와 후구높이로 판단하셨거든요. 자 계속 뼈가 자라는 소는 후구높이가 높습니다. 전구보다 근데 다살아서는 어때요? 거세우 25개월 넘어가면 어떻게 죽입니까? 전구높이가 후구높이를 초월하죠. 그러면 뼈가 다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언제까지는 후구가 높아야 됐나?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렇게 반드시 후구가 네 높이를 먼저 선행해서 자라는게 순리되었잖아요. 자 이거는 괜찮은데 이런 속도는 보면 마치 좀 젖소같이 생겼어요. 느낌이 여기에 흰물이 만들어졌으면 젖소하고 똑같아요. 마찬가지 의소도 보세요. 다리가 길다는게 느껴지시나요? 네 이렇게 마찬가지 다리가 광채력이 길죠. 자 이렇게 생긴 반마소가 순리대로 잘 자란 요소가 그날 제가 본 소중에 기름이 최고 지방이 최고 마난소였습니다. 자 딱 봐도 전체적으로 윤곽이 좀 덜하죠. 그죠? 살짝 정성했고 흉수 부분에 기름이 어떤 모양으로 자냐면 여러분들 계란 반숙 아시죠? 계란 반숙 하면은 가운데만 볼록하고 겉에 납작한 네 고른 형태의 풍수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락한 부분이 테니스봉 만한 큰 기름만 사이면 그렇습니다. 영상으로 보여 드리려고 손아울 때 요부분이 흔들리는거 보세요. 자 시커메해서 자랑 못했는데도 그래도 어때요? 찰랑찰랑 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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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14개월짜리 전에서는 이렇게 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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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잘 보세요. 우리 백석한 명인이시네요. 나이도 많이 들었어요. 볼 상태 보니까. 그렇죠? 최소한 6, 7, 4 정도를 해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젖을 빨리고 있는 상태에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 흔들리는 거 보세요. 보이시나요? 자, 커튼처럼 흔들리죠? 자, 이 엄마소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BCS 기준으로 이 소를 보면 어때요? 과학이잖아요. BCS는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최소한. 과학이잖아요. 자, 근데 이런 소, 엄마소한테 수정하려고 안에 넣으면 안에 속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을 수가 없죠. 자, 이런 소가 근육질소에요. 자, 근데 장에 나온 고맙습니다. 자, 엉덩이에 목합방이 두 개 붙어있고 흉수는 어때요? 농구공보다 크면 크지 작진 않아요. 그렇죠? 자, 아까 이 소는, 하우는 요각 BCS만 한번 볼까요? 자, 요각 BCS만 보면, 아까 일본 하우보다 요각 BCS는 낮아요. 우선, 승용해 보이니까. 자, 그러면 이 소의 BCS는 몇 번으로 매겨낼까요? BCS 개념으로 분할까요? 4번. 네? 3.5. 3.5에요. 그렇죠? 자, 요각으로 보면 제가 볼 때, 한 3번 내지 3.5번이에요. 근데 흉수로 BCS를 매겨낼까요? 5번이죠. 미팅으로 매겨낼까요? 5번이죠. 자, 제가 아까 저는 BCS 기준으로 소를 보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겁니다. 자, 우리 생명체가요. 우리 학문과 실제를 사실은 우리가 BCS라는 그런 기준으로 어거즈로 묶어놓은거죠. 우리가 임의로 BCS라는 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 BCS라는 기준은 뭐에요? 순리대로 키웠을 때 소의 모양인거에요. 순리대로 키웠을 때 소의 모양을 갖고 BCS를 측정하면 그 BCS는 정확해요. 자, 그런데 아까 일본소, 또 우리나라소. 어떤 소가 순리대로 자랐을까요? 네, 일본소가 순리대로 자랐죠. 자, 우리나라소는 아까 그게 소가, 암소가 순리대로 자란 엄마소일까요? 과연? 그 소의 일생을 하면 여러분들 상상해보세요. 어떻게 자랐을지. 안봐도 뻔하죠. 육소기대로 또 마음 많이 주고. 칸칸이 가둬서. 예. 또 장려 나온다. 장려 나오니까 이제. 사료를. 영어로 이빨이 좋겠죠. 자. 그래서 소를 볼 때.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상식의 틀을 계셔야 돼요. 이 생물. 우리가 생명체에 대해서 얼마나. 예. 정확하게 잣대를 떠가지고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구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예. 꼬만 아닐까요? 그래서 생명체를 볼 때는. 생명체 하나하나마다 다 다르죠. 자, 그래서 그거를. 예. 쪽에서 잘 보는 방법은 제가 볼 때. 근육과 질방의 비율을. 나눠서 보는 것이. BCS 계열의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